오우 얘 되게 하 이 엘리베이터는 곧장 수도로 향해 근데 작동이 멈춰버렸어 호텔은 여기 갓집 모두를 슬라임으로써 난 화났어 사용중인 엘리베이터 아 여기서도 뭘 살 수 있네 어우 야 왜 이렇게 비싸 여기 너무 비싸다 안사 안사 아 진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아닌데 아닌데 아 물가 너무 세네 어우 못사겠다 여기서 그쵸 이건 뭐지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는다구요 이번일 덕분에 특별한 가게 모으십니다 방 하나에 200골드 어때요? 맘이 바뀌면 언제라도 알려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어 저건 뭐야 전화 왔다 저건 누구지 아무도 여기 있어서는 안되는데 그래 뭐 걱정 그런 걱정하고 있을 수만은 없지 삑 뭐 지 혼자 혼자 혼잣말을 하겠구나 헉 아 준비됐어 바로 이거야 엘리베이터를 타고 코어에 꼭대기로 올라가 어제 바쁜 하루였어 왜 왜 바쁜거니 어 그 엘리베이터는 작동해야되는데 응 뭐 그럼 오른쪽으로 돌아서 쭉 가봐 오케이 좋아 이제 그대로 가 어어 그 함정은 내 지도에 없었어 아 됐어 이제 왼쪽으로 가보자 저 멍청한 자식 아 진짜 움직이자 움직여 좀 좋아 이쪽으로 갈 수 있을거야 아 이 목소리 내는거 너무 힘들어 어 어 조심해 어 매드직이 모자에서 튀어나왔다 이것도 뭔가 할 수 있겠지 마음 비우기 오케이 오케이 수리수리 마 수리 오예 대화하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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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오케이 아 아 수리수리 왜 이렇게 괴물들이 많지 아 내 말은 별 문제 없지 그 그렇지 그 그냥 앞으로 계속 가면 돼 아 흐흐흐 아 이 새끼 스위치를 누르기 전까지 갈 수 없는 것 같아 하 하지만 누르면 전 레이저가 작동할거야 흠 이 순서대로 올 것 같구 주황주황파랑 아 알겠지 세번째가 올 때까지 움직이면 돼 아 아 아 아 이 목소리 내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가자. 대사원 너무 많아. 갈림길이라. 내가 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 새끼야. 가만 좀 있어, 이 자식아. 오른쪽으로 가봐. 내가 봤을 때 얘 말 반대로 가면 되는 것 같아. 아니네. 아, 진짜. 오,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나이니나이트.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좋았어. 어, 잘가. 오오. 오, 깜짝이야. 오, 전투적이야. 어두운 강체? 아직 안 되네. 노래. 좋았어, 좋았어. 굿나이트. 뭐야, 이거 유머야? 굿나이트이래. 어, 지금 목 터질 것 같아. 어, 잠에 빠졌다. 됐다. 그, 괜찮아? 아, 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은 거야. 아, 자자. 넌, 넌 날 믿지 않아. 그렇지? 삐졌다, 삐졌다, 삐졌다. 흐우. 레, 레이저가 더. 아, 좋아. 이 자식아 좀 닥쳐주면 좋겠어. 이 자식아 내가 알아서 할게. 너만 아니었으면 벌써 여기 나갔을 거야. 야. 아, 이 자식아 제발 꺼져버려. 꺼지라고. 야, 꺼져버려. 야, 꺼져버려. 아, 꺼져. 이 새끼야. 오. 레이저가 꺼졌어. 아, 이 새끼. 걷자. 좀 걷자. 아, 자, 잠깐. 멈춰. 왓 더 헬. 아, 그, 그. 동력이. 저절로 다시 켜져. 진, 진작 이러면 안 되는데. 나. 내가 다시 끌게. 꺼지면 조금. 움직였다가 다시 멈춰. 알겠지? 그러면 안, 안 다칠 거야. 오케이. 파사사삭. 어, 됐다. 아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아. 진짜. 아, 봐. 봤지? 내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 다 알아서 하고 있다고. 좋아. 이제, 이제는. 모르겠다. 아, 전혀 내 지도처럼 보이진 않는데. 미안해. 다 알겠다. 다 알겠다. 어휴. 사라졌어. 사라졌어. 진짜 더 이상은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좌우에 퍼즐을 풀고 오면 될 것 같아. 아, 무새한데. 인터넷에 와이파이를 끊어버려야 돼. 저거. 가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 아, 또. 어. 이젠 두 개다. 기도하기. 어, 그렇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하나 살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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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오오오. 오, 신개념 개구린데? 오오오. 쯧. 하아. 어. 교란하기? 우홁. 됐다 어 얘네들은 좀 쉽네요 그죠? 어 신기한 방식인데 아.. 알피슨가 쟨가.. 쟤만 없으면 진짜.. 아 나이트나이트부터 할까요? 노래만 하면 되니까 이게 둘이 같이 오니까 좀 짜증나네 그죠? 좋았어 어 도망? 그렇네 도망가면 되나? 어 나이트나이트가 코어 걸고있다 아 도망이 안되네 그쵸? 방금.. 아잇 도망이.. 아잇 아잇찌 도망이 안돼 도망이 안돼 뭐였지? 마음비우기 대화학이었나? 아아 아 뭐야 이거 아아 오와오 허억 근처에서 했으니까 그죠?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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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왼쪽이다 왼쪽으로 가봐야겠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오오오 퍼칠퍼칠 그렇지 흑 흑 흑 아.. 아.. 아씨.. 아.. 음..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이게 아니라.. 아 한칸.. 오! 아 그렇네! 얍! 얍! 아 근데 지금 정신이 없어.. 모호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은 방송이 힘들진 않거든요? 졸립지도 않아, 피곤하지도 않고 어깨도 안 아프고.. 왜 이렇게 몸 컨디션이 좋지? 원래 이 시간 되면 진짜 어깨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정신만 피폐해졌나? 잠깐.. 일어서서.. 다리.. 피 좀 통하게 하고.. 아.. 허벅지를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이 게임에 마려.. 자 여러분 추천 질착 안 눌러주신 분들 좀 계시는데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래해야되.. 몸은 괜찮은데 정신이 안좋아 글램버거.. 어 가져가야지 오예.. 쓰레기통 음식까지 뒤지죠? 하토님이 와서.. 여긴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되네 그죠? 컴 컴 컴 이게 도망이 안되네 나 웜슬롯이.. 위로하게 하면.. 어.. 아침.. 아침 알람이다.. 아.. 난 이런거 피하는거 진짜 못하는데.. 아.. 나한테 쥐하겐 게임이야 기도를 하고 위로를 해야되는구나 아니.. 아니 그냥 기도를 하는거였구나 으쌰트 자비를 베풀어주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야겠다 아야.. 아야.. 아하.. 오케이.. 아.. 아 뭐야 다 맞고있어 얘 너무 어려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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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칭찬하기 아니야 칭찬만 해서는 안되는거같다 아.. 아 뭐야 이거 담아줘 아 얘.. 얘가 무슨.. 아.. 아.. 진짜.. 엔딩 빨리빨리 아.. 아.. 또 개구린거 같은데.. 아니구나.. 아.. 흠.. 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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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아니.. 이거 그러니까 뭐라해야 되죠 뭐지? 떡..떡밥이.. 에밀리? 누가 에밀리 한대요? 누가 에밀리야? 다른 분이 에밀리 방송 하나봐요? 왓 더 헬.. 오케이 잤다 공포게임 찾지마 난 공포게임 못해 떡밥이 있는.. 있어야 되는데 떡밥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음을 비우기 일단 나를 응시했다 마음 비우기 대화하기를 해야되나? 바이오하자드 바이오하자드는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여가지고 조작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되게 답답한 조작관? 뭐였지? 포였나? 파일였나? 뭐 누구 어떤 분이 아이디를 빌려줘서 예전에 오리진으로 한번 해봤는데 바이오하자드 아 너무 조작이 이상하더라구요 아 진짜 못하겠더라구 오 됐다 오 됐다 오 조작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아 진짜 못하겠더라구요 그는 와 그래갖고 할 맛이 안 나던데 그것도 거의 무쌍이던데요 아 원래 그렇지 바이오하자드 아 원래 그렇지 바이오하자드 악몽같은 조합 와 폴아웃 아이템 25 아니 한번만 더 맞아도 될거같아 파이널 프록킷 신찬도만 하면 되고 하아 하아 신찬 오오오 맞을뻔했는데 얘도 또 보내주고 오오오 큰일났다 나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다고? 어... 꿰뚫어보고 있다 안괴롭히기 알아듣는 사람이 생겼다고? 아야 오오 그렇지 오오케 이거 먹어야겠다 오오 아 힘들다 힘들어 오 뭐야 이것만 키면 되는거야? 구원? 구원이란 게임은 못본거 같아요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되지 오 백골드 좋지 좋지 제가 모르는 게임이 좀 많아요 오 여기 처음 온다 어 아 얘는 뭐 안괴롭히게 하면은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시간 돌리는 게임? 아니요. 접은 게 아니라 엔딩 맞죠. 여기까지 왔다. 이건 뭐지? 아, 얘 또 있어. 아, 그래요. 거기 있으시네요, 달링. 간단한 승부를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마침내 오작동 로봇을 막을 때가 된 거죠. 개뿌리나. 오작동, 재프로그래밍. 제발요. 아, 나 입술 좀. 그렇죠. 이 게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 안해주고 제가 만약에 헤매고 있다. 어, 여기서 뭐해요 하면. 아, 그거 하시면 돼요. 그 정도는 괜찮은데. 막, 아, 그거 방금 말한 거 나중에 되면 뭐 복선이에요, 어쩌구예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절차 다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냥 성대한 쇼일 뿐이라고요. 연기예요. rps는 내내 당신을 바보처럼 갖고 놀았다고요. 스크린으로 쭉 보면서 당신의 모험에 정이 들어버린 겁니다. 절실하게 그 여정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이야기에 넣기로 한 거죠. 퍼즐을 다시 작동시키고 엘리베이터 전화를 끄고 당신을 괴롭히게 만들었죠. 잊지도 않은 위험에서 당신을 지켜줄 수 있도록이요. 아, 진짜요? 라이프 이즈 스트렌지? 진짜 올리면 안 돼? 어떡하지? 못 올림, 그러면? 와, 근데 rps가 대박이다. 그렇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줄 수 있도록 사실 아니지만요. 자, 이제 가장 멋진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 rps는 방 밖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전투 중에 rps가 끼어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날 정지시키고 당신을 구하는 척을 하겠죠. 이걸 또 어떡하나?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까 파피루스 안 믿었다가 그거 됐잖아요, 그죠? 마침내 당신의 여정이, 여정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rps를 다시 보고, rps는 당신 보고 떠나지 말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이런 뻔한 가식질은 전 질렸어요. 인간을 해치고 싶은 욕망은 없습니다. 사실 반대에 가깝죠. 제 유일한 욕망은 예능 활동뿐이에요. 어쨌거나 관중들은 좋은 쇼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없다면 그게 뭐가 좋은 쇼겠어요. 아, 누굴 미쳤어요. 이, 이봐! 무슨 일이야! 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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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절로 잡겠어! 미안해요, 친구들. 이전 프로그램은 취소되었답니다. 하지만 미치도록 날뛰게 만들어드릴 피날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드라마, 진짜 액션, 진짜 피바다. 저희의 새로운 쇼, 살인 로봇의 공격입니다. 아, 젠장. 불지르기. 그래요, 코어를 재설계한 게 바로 저예요. 모드를 시켜서 당신을 죽이려고 한 것도 저예요. 하지만 그 계획은 멀리보지 못했던 나의 실수였어요. 당신이 이보다 수백 배는 좋은 계획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나요? 제가 당신을 죽이는 거죠. 아, 나... 오, 안되네? 그런 나약한 콩알탄으로는 시알도 안 먹혀요. 영기란 게 어떤 건지... 아, 불지르는 게 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오케이.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일반 공격은 안 먹히잖아. 아유, 아깝다. 제가 영혼을 가진다면 아스고어의 계획을 막을 수 있어요. 일일을 반멸로부터 구하는 거라고요. 다들... 내 이 영혼에 너무 관심이 많네. 아유...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영혼을 이용해 결계를 뚫고 나가 언제나 꿈과 어떤 스타가 되는 겁니다. 수백 명에, 수천 명에, 아니 수백만 명의 인간이 나를 바라보겠죠. 얘도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 아네. 아프리카, 다음 팝, BPD 뭐 이런 거. 베스트 BJ. 아, 뭐야 이거.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미, 화려함. 드디어 제가 다 갖게 되는 거라고요. 관종? 그래 뭐, 인간 몇 명 좀 죽으면 어때요. 그런 게 바로 연예계라는 곳이라고요, 베이비. 이 새끼, 나쁜 새끼. 어, 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이질 않네. 하지만 포, 포, 포기하지 마. 알았지? 아, 그 메타톤을 물리칠 마. 마지막 방법이 하나 있어. 아, 그건, 응, 응, 그거. 지금 개발 중인 건데. 그래서 판단하기 좀 곤란하지 마. 아, 아, 근데 왜 메타톤이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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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고 있는지 알아? 왜냐하면 놈의 등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이야. 그, 그러니까 만약 니, 니가 놈을 돌릴 수 있다면, 어? 어, 그럼 그, 어? 그, 그, 스위치를 눌러. 아, 그러면 놈은, 어, 놈은, 아, 약해질 거야. 아, 좋아. 가, 가, 가보자고. 아, 메타톤이? 돌리기. 오케이. 오, 거울이요. 그렇죠. 우리 대망의 최종장을 위해선 완벽하게 모여야겠죠. 어, 안 보이네요. 어디죠? 방금 제 스위치를 누르신 건가요?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